바나나바바 바나나나나 오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시간은 벌써 3시 아이스 아마도 칼로 마셔도 왜 더 오끈오끈하게 태양을 흘리고 아이스팩트 업고 싶어 와우 뭐 내게 왜 던지 차갑거나 I am bigger I am bigger I am bigger Don't go Airplane 번개처럼 날아라 How I can't stop 나를 던져버리게 I am bigger I am bigger I am bigger Let's power up Can we get a new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솜을 또 보여줬어 우리 친구들은 어떤걸 어떤건가요 우리 친구 어떤거 준비했어요 보여줍니다 공채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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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쌍둥이 잖아요 시작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고 엄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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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네 애기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슬슬 사랑해 잘했어요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게 멋있는걸 맞아요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했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친구가 또 하나씩 그렇죠 쌍둥이가 같이 하진 않네요 단점이 있는게 그리고 너무 잘했어요 또 할거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신데렐라는 아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부모님을 좋아야돼요 알았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이 잘했어요 오늘 와서 잘했어요 대단한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뭔가 자 우리 효은이는 거의 뭐 지금 예 아까도 엄청나게 많은걸 보여줬는데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매력이 또 있습니까? 노래 노래를 못했어요 발레 추메 추메 연기 보여줬지 홍포대사 포지 노래까지 완벽하네요 조업선물세트에요 노래 노래 한번 갑니다 노래 노래 한번 죄송하지만 심사위원분들은 어디가신거죠? 지금 막판타임인데 합의가 된건가요? 심사위원 심사위원 조체적으로 저랑 이야기 안하실거에요 조체적으로 저랑 이야기 안하실거에요 예 예 어떻게 뭐 의사님과 다 이야기가 된거죠? 네네네 자 우리 효은이가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 시작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시중에 하나만 골라 예수 예수 네 마음에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 어서 예수 예수 잘 자 우리 은호도 아까 굉장히 잘했는거 어떤거 자 키즈팡 한번 더 보여주고 싶어요 네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어떤거 키즈팡을 한번 더 강조합니다 시작 까줘요 키즈팡 한방울도 놓치지 않을거에요 아 요것도 들어가서 준비했네요 한방울도 놓치지 않는다면서 안먹었어요 이야 그려 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래요 어떤것도 준비했어요 카본 카본 노래요 카본 노래 시작 헬로 헬로 나의 친구 카본 우리들의 용감한 친구 언제나 이용할 때 큐브를 돌려봐요 헬로 헬로 카본 카본 우리의 비밀은 로봇 차봉 착 카본 잘했습니다 좋아요 잘했습니다 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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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에러가필을 또 하겠습니다 자 어떤걸 또 못 보여줬을까요 우리 친구가 노래 노래 자 그럼 노래 바로 시작합니다 어? 어머니 아니란 얘긴데 그쵸 그쵸 노래 노래 시작 엉구 스푠 지나서 같아요 여기서 많이 들어가는데요 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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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어야지 엉구 엉구 엄마가 volont Rare 엉구 맛있게 놀 Pandemie 나도 뭐 뭐 뭐 뭐 뭐 뭐 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편집은 내 어디구나 세력 있네요 내게 말하나 겠다 이러 래 자 그러면 저 여러분들 그 예 또 이렇게 신 사이온 그들의 심사를 하고 네 뭐 더 이상은 없으시죠 우리 어머님들 뭐 늘